음악 안녕하십니까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유다니엘입니다 이번 강연은 아름답고 유연한 데이터 파이플라인 구축을 위한 아마존 매니지드 워크플로우 포 아파치 에어플로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아젠다를 말씀드리면 먼저 데이터 파이플라인에 왜 워크플로우 도구가 필요한지 간략히 알아보고요 아파치 에어플로우와 최근에 출시한 MWAA 서비스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AWS 분석 서비스를 활용한 데이터 파이플라인을 에어플로우에서 어떻게 구축하는지 데모를 통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가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법과 AWS 환경에서 언제 어떤 워크플로우 서비스를 선택하면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에서 데이터 소스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감안할 때 서로 다른 시스템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결하려면 데이터 파이플라인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으로 구축된 데이터 파이플라인은 분석, 보고 또는 기타 비즈니스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항상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데이터 랭글링 작업을 수행하는 분석가, 엔지니어 또는 데이터 과학자 같은 귀증한 인적 자원의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데이터 파이플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혹은 단순 명료하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새롭게 등장하는 데이터 소스와 비즈니스의 새로운 분석 요구사항은 데이터 파이플라인을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클래식 음악의 주의자가 음악의 시작부터 끝까지 템포와 리듬 그리고 솔로와 합주 등을 조화롭게 하여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데이터 파이플라인 역시 최종 데이터 세트를 만들 때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세련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파치 에어플로우를 소개합니다 아파치 에어플로우는 데이터 엔지니어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오픈소스 솔루션입니다 2015년에 에어비앤비에서 자사에 복잡해지는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솔루션이며 그 이후 2016년에 아파치의 인큐베이션 프로젝트가 되어 현재는 탑 레벨 프로젝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에어플로우의 특징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워크플로우의 작성 및 스케줄링을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고요 풍부한 기능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워크플로우의 모니터링과 트러비슈팅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에어플로우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즉, 대그라고 하는 개념을 파이턴 코드로 작성하여 워크플로우를 구현하고 타스크의 순서 또는 타스크 간의 디펜던시를 코드로 정의하여 워크플로우를 수행합니다 에어플로우를 사용하는 가장 공통적인 사례를 뽑으라면 아마도 ETL 워크로드입니다 즉, 대부분의 고객은 데이터 소스에서 타겟으로 데이터를 추출, 변환, 그리고 로딩하는 ETL 파일플란을 자동화하기 위해 에어플로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 머신러닝 분야에서 ML Ops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리즈가 증가하면서 피처 엔지니어링, 모델 학습, 튜닝, 배포, 그리고 인퍼런스까지 머신러닝 프로세스의 정 과정을 에어플로우를 통해 자동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T 부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DevOps Practice를 적극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요 에어플로우는 이러한 환경에 복잡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플로우를 구성하는 주요 컴포넌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타스크를 트리거하는 스케줄로와 타스크를 실행하는 워커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웹 UI를 제공하는 웹서버 그리고 타스크의 모든 상태의 정보를 저장하는 메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에어플로우의 구성인데요 운영 수준에 걸맞는 에어플로우 환경을 구축하려면 여기에 별도로 메시지 큐 시스템 또한 필요합니다 그럼 에어플로우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축 및 운영을 하면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어플로우는 다양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복잡한 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 환경에 걸맞는 아키텍처 설정과 인프라 모니터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환경을 잘 운영하려면 풀타임 DevOps 리소스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워크플로우를 처리하려면 스케일링은 필수입니다 만약 에어플로우를 EC2에 구축을 했다면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쿠버네티스에 구축을 했다면 파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쿠버네티스에 대한 운영도 잘 해야기에 일부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다른 이에게는 추가적인 복잡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의 보안은 사용자 인증과 역할 기반의 권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별도의 외부 인증 시스템과 연동 설정 및 관리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에어플로우 설정을 수동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어 실수로 웹서버를 퍼블릭으로 오픈해버리거나 때로는 모든 사용자에게 애드민 권한을 부여하는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운영 중에 업그레이드와 패치는 필수입니다 수백 개의 파이턴 라이브러리와 에어플로우 버전이 서로 다른 라이브러리 버전에 액세스하는 경우 에어플로우 환경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요 실패한 업그레이드에서 복구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플로우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알람을 받을 수 있게 추가적인 모니터링 도구를 통합 구성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고 이러한 장애로부터 빠르게 복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희가 출시한 서비스가 아마존 매니지드 워크플로우 포 아파치 에어플로우이고요 줄여서 MWA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MWA가 어떤 혜택을 제공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MWA는 에어플로우 환경을 빠르고 쉽게 구축합니다 MWA는 오픈소스 에어플로우의 분기 버전 혹은 단순히 호환을 위한 버전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에어플로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과 동일하고 똑같은 에어플로우 UI를 사용합니다 단지 에어플로우의 인프라 엔지니어링 노력을 저희가 대신해 드리고 여러분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AWS의 콘솔, CLI, API 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쉽게 프로비저닝하여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WA의 에어플로우 환경은 높은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즉 에어플로우의 워커는 저의 컨테이너 서비스인 ECS, Fargate에서 실행되어 사용자의 개입이 없어도 워커에 부하가 생기면 자동으로 컨테이너가 추가되고 부하가 줄어들면 컨테이너는 자동으로 제거되는 방식입니다 워커는 타스크의 병렬 수행을 위해 Salary Executor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워커의 동시 실행수는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MWA의 에어플로우 보안은 매우 간편합니다 보안은 AWS IAM과 완전 통합되어 인증과 인가를 제공합니다 즉 IAM 사용자가 에어플로우 UI 액세스하고 에어플로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IAM을 통해 관리합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 UI는 인터넷으로 오픈된 퍼블릭 엔드포인트로 액세스하거나 혹은 안전하게 VPC 엔드포인트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고요 두 방법 모두 IAM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그리고 워커는 에어플로우 클라스터에 어태치된 IAM Execution Role의 권한에 따라 다른 AWS 리소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IAM 롤에 부여하여 EMR, Glue, Athena와 같은 AWS 서비스를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지만 에어플로우의 워커와 스케줄러는 고객 VPC 환경에 구성되기 때문에 VPC와 연결 가능한 온프레미스 리소스 또한 에어플로우가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MWA는 업그레이드와 같은 시간 소모적인 작업에 긴 시간을 더 이상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어플로우의 패치 또는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 작업은 유지 관리 기간에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요 만약 업그레이드에 실패 또는 문제가 생기면 이전 버전으로 롤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MWA는 에어플로우 환경을 편리하게 유지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아마존 클라워치와 통합되어 있어 에어플로우 환경의 성능 지표를 수집하여 대시보드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클라워치 알람과 경보 기능을 활용하여 워크플로우의 에러와 타스크 딜레이를 쉽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에어플로우 환경을 운영할 경우 모든 에어플로우의 로그를 클라워치로 수집하여 중앙 집중실 로그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 환경은 다중 AGE를 사용하여 높은 가용성을 제공하며 만약 특정 노드의 오류나 해시체크에 이상이 생기면 해당 노드를 자동으로 교체 및 복구합니다 다음은 MWA의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WA를 생성하면 고객 VPC와 저희가 관리하는 서비스 VPC의 에어플로우 컴포넌트가 구성됩니다 에어플로우의 스케줄로와 오토 스케일링되는 워커너드는 고객 VPC 환경에 구성이 되고 메타 데이터베이스와 웹서버는 서비스 VPC에 구성됩니다 에어플로우 환경은 멀티 테넌시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계정 내에서도 에어플로우 환경마다 동일적인 인스턴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웹서버 액세스는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 노출되거나 로드 밸런스를 통해 퍼블릭 액세스가 가능한 엔드포인트로 노출되고 두 방법 모두 IAM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MWA를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MWA 관리 콘솔에서 에어플로우 환경을 생성한 다음 에어플로우의 대급 파일 및 플러그인 파일을 에어플로우의 S3 버켓으로 복사하고요 그런 다음 에어플로우 UI에 접속하여 에어플로우 작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에어플로우 환경 생성은 MWA의 랜딩 페이지에서 환경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에어플로우 환경의 이름과 사용할 에어플로우 버전을 선택하구요 그 다음은 에어플로우의 소스 코드를 저장할 S3 버켓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S3 버켓의 이름은 에어플로우 마이너스로 시작해야 하고 버켓의 버전 관리 기능은 활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어플로우 대급 파일을 저장할 S3 경로를 선택하구요 그 다음 선택 옵션으로 에어플로우 플러그인 파일의 S3 경로와 에어플로우 환경에 설치할 Python 패키지를 포함하는 Python requirement 파일의 S3 경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은 네트워크 설정입니다 이전 MWA의 아키텍츠를 기억하시면 에어플로우의 스케줄로와 워커 컴포넌트는 고객 VPC에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객 VPC를 선택하구요 멀티-AGE 구성을 위해 서로 다른 AGE에 생성된 두 개의 Private Subnet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웹 서버 액세스 모드를 선택합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에어플로우 UI는 Public Endpoint 또는 Private Endpoint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어플로우 환경의 방화벽 설정을 위해 보안 그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플로우 환경에 필요한 리소스 타입을 여기 세 가지 중에 선택합니다 리소스 타입에 따라 스케줄로, 워커, 웹 서버에 제공되는 CPU 용량과 처리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워크플로우 안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서브 워크플로우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감안하여 적절한 타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선택한 타입은 이후에도 언제든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대 작업자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비용과도 관련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MWA는 워커의 부하에 따라 최대 작업자 수까지 워크플릿을 자동으로 확장하다가 부하가 줄어들면 워크플릿을 자동으로 축소합니다 따라서 비용과 병렬 처리 요구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모니터링은 클라워치를 통해 에어플로우 환경의 성능 지표를 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활성되어 있고요 추가로 에어플로우 컴포넌트의 각종 로그를 클라워치로 수집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 환경에 적용할 기본 구성 옵션을 환경 생성 과정에서 이렇게 오버라이드 할 수 있고요 환경이 생성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플로우 환경에 어테치할 I'm role을 설정합니다 이 롤의 권한을 가지고 에어플로우의 S3 bucket, 클라워치 로그 수집, 아테나, EMR, 그리고 글루와 같은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정이 끝나면 오른쪽 밑에 환경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환경 생성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에어플로우 환경의 상태가 사용 가능으로 변경되고요 오른쪽 화면에 에어플로우 UI에 액세스할 수 있는 링크가 제공됩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면 I'm 사용자로 싱글 사인원이 되어 아래와 같이 에어플로우 UI에 자동으로 로그인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과정만 거치면 운영 수준에 걸맞는 에어플로우 환경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에어플로우에서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데모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데모는 AWS 분석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데모를 위한 데이터 파이플라인은 일반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싱 시나리오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RD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소스 데이터를 글루 ETL 접을 통해 S3 데이터 레이크로 수집하고 이어서 아테나 쿼리로 글루 카탈로그 테이블을 생성하여 데이터 레이크의 ODS 영역, 즉 스테이징 영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아테나 쿼리와 EMA 스파크 접을 시작하여 각각 DW의 디멘션 테이블과 팩트 테이블을 S3 데이터 레이크에 구성합니다 그런 다음 S3에 최종 준비된 DW 데이터를 레드시프트로 로딩하여 데이터 파이플라인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어플로우의 역할은 데이터 파이플라인의 타스크와 이 타스크의 수행 순서 혹은 타스크 간의 디펜던시를 정의하여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람의 개입이 없어도 소스 데이터가 단계적으로 이동 및 변환되어 분석을 위한 최신 데이터 세트를 주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기 전에 데모에서 사용하는 에어플로우의 몇 가지 기본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퍼레이터는 타스크를 수행하는 방법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춘 작업자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파이턴 오퍼레이터는 파이턴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을 아는 작업자이고요 포스크레스 오퍼레이터는 포스크레스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및 쿼리를 실행하는 방법을 아는 작업자입니다 그 밑에 타스크는 오퍼레이터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파이턴 오퍼레이터는 일부 API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타스크를 구성할 수 있고요 MySQL 오퍼레이터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로딩 또는 쿼리를 실행하는 타스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그는 타스크의 스케줄링, 타스크의 수행 순서 그리고 타스크가 실패할 경우 재시도할 방법 등을 정의하여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일련의 지침과 같습니다 그리고 커넥션은 웨브 시스템에 대한 연결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법이고 variable은 타스크가 사용하기 위한 키 밸류 형식의 변수입니다 그리고 XCOM은 타스크 간의 상태 또는 작은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어플로우의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입니다 데모의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 구성입니다 먼저 RDS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하여 ODS 테이블 생성, DW 구성, 레드시프트 데이터 로딩, 그리고 알림 발송으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에서 어떤 에어플로우 도구가 사용되는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RDS 데이터 수집 단계는 AWS 커넥션과 각종 변수를 사용하고요 S3 오퍼레이터와 글루 오퍼레이터를 통해 RDS 데이터를 S3로 수집하는 타스크를 수행합니다 두 번째 ODS 테이블 생성 단계는 동일하게 AWS 커넥션과 각종 변수를 사용하고 아테나 오퍼레이터를 통해 카탈로그의 테이블을 생성하는 타스크를 수행합니다 세 번째 DW 구성 단계도 동일하게 AWS 커넥션과 각종 변수를 사용하고 특별히 아테나 오퍼레이터와 EMR 오퍼레이터를 통해 각각 DW의 디멘션 테이블과 팩트 테이블을 생성하는 타스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Redshift 데이터 로딩 단계는 추가적으로 Redshift 커넥션을 사용하고 Postgres 오퍼레이터와 S3 to Redshift 오퍼레이터를 통해 Redshift로 데이터를 로딩하는 타스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알림 발송 단계는 이메일 오퍼레이터와 Slack 오퍼레이터를 통해 워크플로우 완료를 위한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는 타스크를 수행합니다 이제 데모의 목표를 위해 구축하려는 데이터 파이플라인과 에어플로우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에어플로우 UI 접속하는 화면입니다 에어플로우 메뉴에서 Admin을 클릭하면 Connections와 Variable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커넥션 화면으로 이동하면 웨브 시스템에 대한 연결 정보를 여기서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데모를 위해 구성해 놓은 커넥션 하나를 클릭해보면 커넥션 타입부터 호스트, 스키마, 그리고 로그인 정보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웨브 시스템에 대한 연결 정보를 에어플로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Variable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데모에서 사용하는 변수가 이미 다 구성되어 있고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은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키 벨류 값을 간단하게 입력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에어플로우 UI에서 설정해야 하는 부분은 이게 전부이고요 그러면 워크플로우 코드는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는 메인 데그와 세 개의 서브 데그 파일에 작성되었습니다 메인 데그 파일의 코드부터 살펴보면 가장 위에 에어플로우의 오퍼레이터 라이브러리를 포함하여 몇 가지 파이턴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에어플로우 UI 구성해 놓은 변수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데그 오브젝트의 디폴트 설정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부터 데그 오브젝트의 타스크를 구성하는 코드가 쭉 작성되어 있습니다 데그 오브젝트는 워크플로우에서 수행할 모든 타스크를 에어플로우 오퍼레이터를 통해 구성합니다 워크플로우가 복잡한 경우 서브 데그를 구성하고 메인 데그와 parent-child 관계를 형성하여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데그 오브젝트는 대부분 서브 데그 오퍼레이터를 통해 타스크를 구성하며 타스크는 서브 데그 속성에 설정된 파이턴 함수에 구성됩니다 그리고 엑스큐터 속성을 셀러리 엑스큐터로 설정하면 워커는 서브 데그의 타스크를 병렬 처리합니다 그러면 각 서브 데그의 타스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브 데그 파일은 워크플로우의 RDS 데이터 수집과 ODS 테이블 생성을 위한 타스크를 구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에어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에어플로우 UI 변수 일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ODS 테이블 생성을 위한 아테나 쿼리가 각 테이블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파이턴 함수는 메인 데그로 서브 데그로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파이턴 함수는 RDS의 데이터를 S3로 수집하기 위한 서브 데그를 구성합니다 S3 오퍼레이터는 S3 버킷의 기존 데이터를 삭제하는 타스크를 구성하고 그 밑에 글루 오퍼레이터는 글루 ETL 잡을 트리거하여 소스 데이터를 S3로 수집하는 타스크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타스크의 수행 순서는 타스크 사이에 두 개의 방향 기호를 정의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구성된 데그를 리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수는 글루 카탈로그의 ODS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한 서브 데그를 구성합니다 첫 번째 아테나 오퍼레이터는 글루 카탈로그의 기존 테이블을 삭제하는 타스크를 구성하고 두 번째 아테나 오퍼레이터는 테이블을 재생성하는 타스크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타스크의 수행 순서와 구성된 데그를 리턴합니다 다음은 DW 타스크를 구성하는 서브 데그 파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어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에어플로우 UI 변수 일부를 사용합니다 밑에는 아테나 오퍼레이터가 수행할 SQL 쿼리가 각 테이블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MI 오퍼레이터가 스팟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정보가 구성되어 있고요 또한 스팟 어플리케이션을 EMR에서 수행하기 위한 정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첫 번째 파이턴 함수는 DW의 디멘션 테이블 생성을 위한 서브 데그를 구성합니다 S3 오퍼레이터는 S3 버켓의 기존 데이터를 삭제하는 타스크를 구성하고 그 밑에 두 개의 아테나 오퍼레이터는 DW의 디멘션 테이블을 생성하는 타스크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있는 타스크의 수행 순서를 정의하고 구성된 데그를 리턴합니다 두 번째 파이턴 함수는 DW의 팩트 테이블 생성을 위한 서브 데그를 구성합니다 첫 번째 EMI 오퍼레이터는 EMI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타스크를 구성하고 두 번째 EMI 오퍼레이터는 스팟 어플리케이션을 EMI 스텝으로 추가하는 타스크를 구성하고 세 번째 EMI 센서는 스팟 어플리케이션의 작업 상태를 폴링하는 타스크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EMI 오퍼레이터는 EMI 클러스터를 종료하는 타스크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순서로 타스크의 수행 순서를 정의하고 구성된 데그를 리턴합니다 다음은 Redshift 서브 데그 파일에 구성된 파이턴 함수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S3에 준비된 DW 데이터를 Redshift로 로딩하기 위한 서브 데그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포스크레스 오퍼레이터는 Redshift의 테이블을 트렁킷하는 타스크를 구성하고 S3 to Redshift 오퍼레이터는 S3 데이터를 Redshift로 로딩하는 타스크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동일하게 타스크의 수행 순서를 정의하고 구성된 데그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브 데그 파일의 파이턴 함수를 통해 데이터 파이플라인의 모든 타스크가 구성된 것을 살펴보았고요 다시 메인 데그로 돌아가서 워크플로어의 마지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워크플로어의 마지막 단계는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메일과 슬랙 오퍼레이터로 각 알림 메시지를 보내도록 타스크를 구성해보았고요 메시지를 받으면 퀵사이트의 대시보드로 Redshift의 최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끔 대시보드 링크를 메시지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제 메인 데그의 마지막 타스크도 구성되었으니 마무리는 타스크의 수행 순서를 정의하여 워크플로어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데그 파일과 서브 데그 파일을 Airflow S3 버켓의 데그 폴더로 카피만 해주면 됩니다 Airflow UI 접속하면 이제 데모 워크플로어 대그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워크플로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그래프 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뷰는 어떤 타스크가 어떤 순서로 수행되는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타스크의 상태는 오른쪽 상단의 색깔 표시로 구분되고요 타스크의 오퍼레이터 종류는 왼쪽 상단의 색깔 표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알림 발송 타스크를 제외하고 모두 서브 데그 오퍼레이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스크를 클릭하고 Zoom into Subdege를 클릭하면 서브 데그 파일에 구성된 타스크가 보입니다 다시 그래프 뷰로 돌아가서 다른 서브 데그의 타스크도 잘 구성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테나 테이블 생성 타스크를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DW의 아테나 타스크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또한 DW의 EMR 타스크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Redshift 타스크도 확인해 봅니다 모든 타스크가 정상적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했으니 워크플로우를 수동으로 트리거해 보겠습니다 트리거하면 첫 번째 데이터 수집 타스크는 갈색 색깔의 스케줄 상태에서 연두색 색깔의 실행 상태로 변경되고요 타스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색깔은 녹색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글루 카탈로그의 테이블을 생성하는 타스크가 시작되고 두 번째 타스크가 끝나면 아테나로 DW의 디멘션 테이블을 생성하는 타스크와 EMR로 팩트 테이블을 생성하는 타스크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타스크 모두 끝나면 Redshift로 데이터를 로딩하는 타스크를 수행하고 이메일과 슬랙 메시지를 발송하여 워크플로우를 종료합니다 그러면 메일 박스에는 에어플로우에서 발송한 이메일이 이처럼 도착하고 슬랙 메신저에도 퀵사이트 대시보드 링크와 함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퀵사이트 대시보드로 이동하여 Redshift의 최신 데이터로 비즈니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에어플로우 UI로 돌아와서 Gantt 뷰로 이동하면 각 타스크의 수행 시간과 타임라인을 확인할 수 있고요 Tree 뷰를 보면 지난 과거에 수행된 모든 타스크의 상태를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플로우는 이렇게 편리한 UI를 제공하고 있고요 워크플로우 구축 및 모니터링 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도구인 것을 데모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데모를 통해 에어플로우가 AWS 서비스와 통합하기 위해 몇 가지 AWS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 예제를 보았는데요 그 밖에도 SageMaker, DynamoDB, Lambda, Kinesis, Batch 등 다른 AWS 서비스도 오픈소스 오퍼레이터 또는 플러그인을 통해 쉽게 통합하여 타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CS, Kubernetes, Docker 등 다양한 컨테이너 환경과도 통합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워커너드를 컨테이너 환경으로 확장하여 오퍼레이터가 타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에어플로우는 커뮤니티에서 개발한 수백 개의 플러그인 등을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그리고 타 클라우드 등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파이턴 코드로 직접 커스텀 플러그인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 워크플로우 구축을 위해 별도의 서드 파티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MWAA가 출시되기 전에는 AWS 스텝 펑션이 가장 내추럴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스텝 펑션은 AWS에서 탄생한 네이티브 서비스이기에 다른 AWS 서비스와 쉽게 통합하여 빠르게 워크플로우를 구현할 수 있고요 특히 비용과 성능이 우선이라면 서버리스 기반의 높은 확장성을 제공하는 스텝 펑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MWAA는 오픈소스와 소스 코드의 포터빌리티를 우선시하는 고객이 사용해야 합니다 에어플로우는 정기적으로 새로운 기능과 통합을 제공하는 활동적인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받쳐주고 있고요 기존 에어플로우 사용자는 기존에 개발된 코드를 MWAA로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고 친숙한 환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AWS 리소스 외에도 온프레미스 또는 외부 리소스와 통합해야 하는 니즈가 있거나 타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커스터마제이션이 필요한 경우라면 에어플로우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보다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 에어플로우 및 MWAA 서비스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관련 공식 문서와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부탁드리면서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